고스트 캐릭터 17세 주문진에 사는 시골소녀 진이란 역할인데요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 아이인데 별장에 귀신이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물리치러 가는 그런 당당하고 뭔가 막 재밌는 그런 캐릭터예요 연일 땐 안 지고 그래도 재연이 많이 낫다고 안 들었을라나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